내가 나왔던 드라마 문이 부시게 승유의 직업 DJ, 라디오 DJ 라디오 PD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나왔던 넷플릭스고요 어렵네 어떤 로맨스? 나 혼자 밥을 먹고 나 혼자 로맨스 나 홀로 로맨스 나 홀로 그대 그렇죠! 감사합니다 공유, 공유 모르겠는데? 공유기? 제가 저승사자였어요 도깨비완 저의 꿈이에요, 이영희의 꿈 장래희망 아까 예고편에서 춤추고 이런 거 보니까 약간 약간 뮤지컬? 뮤지컬? 뮤지컬 배우?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제가 제가 이제 재홍이가 재홍이가 다섯 번 떨어진 시험 나한테 왜 그래 그, 이제 기말고사? 혹시 다섯 글자? 다섯 번 시험인데 다섯 글자예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공무원 시험? 영화 보셨 영화 보셨 어떻게, 아, 감사합니다 진짜 어려워요 아, 지금 뭐 유나 씨가 나온 거 다 엑시트? 아, 뭐 사실 대박이네요 대박이네요 아니, 진짜 그렇게 재미없어 아니, 그게 아니라 어떻게 재미있게 하냐 아, 이거 어떻게 재미있게 하냐 아, 이거 어떻게 재미있게 하냐 재미있게 하냐 아, 어렵네요 아니요, 어렵지 않습니다 해피 뉴스에서 어, 상훈의 직업 아, 아, 아 네, 매니저 상훈이가 누구지 나 누군지 알아요? 알죠 나 누군지 알죠? 매니저예요, 매니저 예 내가 지금도 촬영하고 있고 방송을 하고 있는 내 드라마 아이돌 제가 여름에도 시원하게 연습했던 운동 종목 이름이 피겨스케이팅 맞습니다